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프트라는 팀이고요. 현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입니다. 버스킹 보실 거면 조금 이렇게 가까이 와서 Owen은 본 수께 그료진몸이 제작됩니다. iqu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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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 눈을 감아 또다시 눈을 뜰 때면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포트였고요. 많이 많이 기억해주세요. 콜드플레이의 노래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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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